아휴. 갑자기. 너희들을 다 이렇게. 갑자기 호출을 하셔가지고. 오라고 한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야 솔직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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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중매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중매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야. 아, 진짜? 어휴. 우와. 좋은 일 하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데. 그런데 사실 솔직히 중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잘하면 수리석찬. 맞아요. 안 되면 뼈 미석대. 나도 그런 데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원체 그 애가 마음에 들었어. 내가. 애가 마음에 들었어. 내가. 그 아낙내가 마음에 들었어. 왜냐하면 걔가. 미인드에서 또. 아니, 저거. 그렇지. 이야, 미인드. 이야, 미인드. 우리 아직 좋아하네. 나 좋아하네. 나 좋아하네, 지금. 나 좋아하네. 그런데 또 음식 솜씨가 좋아야지. 또 안에는. 음식 솜씨가 좋아야지. 또 안에는. 음식 솜씨가 좋아야지. 또 안에는. 음식 솜씨가 좋아야지. 음식 솜씨 중요하지. 그것까지 잘하면 너무 좋지. 예쁘네요, 그림 자체가. 그럼, 너무 예쁘지. 아니,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여자 쪽에서 재력이 있거든. 아, 어우. 진짜? 우와. 완벽하네. 개인에서 재력까지. 진짜? 그런데 너무, 그러면 너무. 그런데 너무. 그러면 너무. 재력이 한 얼마 정도. 재력이. 안 떨어진다면 선생님 물어봐. 왜, 왜. 아니, 워낙 선생님이. 선생님이 워낙 재력이 있는데. 아, 그렇죠. 이제 재력 기록하시니까. 이상민 씨는 재력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죠, 아무래도. 음식도 잘하지?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또 재력도 있지? 그러면 나는 이런 것 같아. 부부지간에는 상부상 좋잖아. 아, 그렇죠? 그런데 얘가 또 이상하게 또 말이야. 네, 네. 여기 셋 중에 있지 않니? 또 이게. 나는 또 그런 거 원하지도 안 돼. 또 가슴에 털러내리니? 가슴에 털러내리니? 네? 저는 아예 없어요. 누구? 그 사람이 가슴에 털러내려 좋아하는 가면. 무슨 가슴에 털러내려? 무슨 가슴에 털러내려? 무슨 가슴에 털러내려? 무슨 가슴에 털러내려? 아, 저는 아예 뭐 없습니다. 아, 이게 좀 뭐가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게 좀 쓰시네요. 좀 정확하시네요. 취향이 확실하시네요. 아, 왠지.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가슴에 털하니까 왠지. 왠지. 다. 다.